닌텐도 스위치에 사용되는 조이콘은 소모품이라서 사용하다 보면 쏠림도 오고 키 입력도 안되어 못쓰게 되기 때문에 다른 컨트롤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컨트롤러의 종류도 워낙 많아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다면 나한테 맞는 컨트롤러가 뭐가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함께 플레이할 사람이 나말고 더 있어서 3명 이상이 하게 된다면 보통 조이콘을 한 세트 더 구매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기타 다른 컨트롤러를 사도 되지만 마리오 파티, 에브리바디 스위치 100같은 특정 게임은 조이콘으로 밖에 플레이하지 못해서 한 세트 정도는 꼭 있는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 이런 조이콘 충전용 독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플레이할 일이 많은 분들은 느끼겠지만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의 그립감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립감이 좀 더 나은 타사의 조이콘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타사 제품의 조이콘도 여러개가 있는데 손이 큰 분들에게는 MX 그립콘같이 큰 제품을, 손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겜맥 조이콘 그립 플러스 슬림픽같이 더 얇은 제품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타사 컨트롤러의 장점이라고 하면 터보 버튼이나 백버튼 그리고 키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는 매크로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컨트롤러 정보를 찾으실 듯 한데 손이 많이 작으신 분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컨트롤러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종류도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프로콘이 있습니다. 터보, 백버튼 같은 추가 기능은 없어도 내구성도 좋은 편이고 그립감이 아무래도 정말 좋습니다. 다만 스틱에 갈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신경 쓰이시면 테이프를 감는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콘 외에 8빛도사의 얼티메이트 블루투스 컨트롤러와 M9HD를 추천드립니다. 얼티메이트 컨트롤러는 스탠드도 기본으로 제공해주며 백버튼이 있고 홈 버튼으로 스위치 깨우기가 가능하며 PC와 연결도 되고 전용 앱으로 진동 세기, 버튼 매팅, 매크로 등 많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ZLZR 누르는 정도가 좀 깊습니다. 그리고 M9HD라는 컨트롤러는 제가 사용해본 스위치로 할 수 있는 컨트롤러 중에 가장 좋습니다. 스틱이 메탈이라 갈림 걱정도 없고 터보, 매크로도 제공하며 ZR, ZL 누르는 정도도 조절되고 NFC, 즉 아미보도 사용이 되며 PC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사용되고 무엇보다 그립감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있는 컨트롤러 중에서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마리오카트 혹은 아스팔트 같은 레이싱 게임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앞에 선풍기 틀어놓으면 찐으로 실감납니다. 제품은 영상에 있는 제품보다는 조이트롬 파워레이서 278레볼루션 레이싱 휠처럼 클램퍼로 확실한 고정이 되는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휠이 들려서 게임 집중에 방해가 되니 꼭 참고하세요. 여기 없는 여러분이 쓰시는 강추 컨트롤러가 있다면 댓글로 꼭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